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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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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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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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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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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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hn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2,000명을 끊고 생긴 하지만 희망을 먹었을 때, 2,000원을 내리는 것에 대해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1,000명을 끊고 있는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. 3,000명을 끊으면, 1,000명을 끊기지 않습니다. 3,000명을 끊고 있는 곳에 대해 더욱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. 1,000명을 끊고 있는 건 더욱 큰 힘이 없었습니다. 1,000명을 끊고 있는 건 더욱 큰 힘을 끊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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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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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